이번 시간은 C코드의 운지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C코드는 왼손의 1번 손가락을 3번 프렛의 1번 줄을 잡는 운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곡에서 사용되는 C코드 운지는 다음 코드 운지와 함께 익히기 편하게 3번 손가락으로 잡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코드로 4비트 4마디만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시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시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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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셋, 넷,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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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